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19년 대비 실기 2차 실기 오리엔테일 시간이에요 자 일단 우선 여러분들이 1차 필기에 합격하고 싶어서 축하드리면서 자 1차 필기 공부할 때는 우리가 2차 실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들처럼 1차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이제 부담감으로 확 와닿는 것이 이제 2차 실기가 문제죠 왜냐면 1차 필기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과목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출제 형태가 어떤지 전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기기기, 설비기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공부해서 객관식 위주로 공부하시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2차 실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또 어떤 내용,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지 또 2차 실기는 필기하고 달리 주관식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식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이 1차 필기하고 달리 2차 실기는 조금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실기에 대한 어떤 본 강의를 갖다가 수업을 듣기 전에 좀 오리엔트인 시간에서 2차 실기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공부 형태로 갖다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어떻게 택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사전에 본 강의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알려드린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 오리엔트인 시간을 통해서 2차 실기 내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범위는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미리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칠판에 있는 제목처럼 2019년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대비 오랜 두 시간 올해 2019년 대비 어떤 실기 어떤 내용 갖다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 수업 순서는 첫 번째 2019년 대비하기 전에 첫 번째 2018년 이전 작년 이전에 실기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실기 문제 유형을 분석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9년 대비 우리가 실기에 대한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실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2018년 이전 실기 출제 유형 패턴 분석 자 그러면 첫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문제가 출제되는 범위가 있어요 그 문제 출제 범위는 크게 나누면 첫 번째 단답이 있어요 단답 물론 단답이란 것이 정식 어떤 과목 명칭은 아니에요 단답에는 지금 이 칠판에 보인 것처럼 전력 설비 내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감리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면 부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전력 설비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한 대 묶어서 편하게 그냥 단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단답이라고 정하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출제되는 게 수변전 설비라는 게 있어요 수변전 설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퀸스 및 PLC 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실기 출제 범위는 크게 나누면 세 과목으로 과목 수는 적죠 그죠? 근데 그 양은 필기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세 과목으로 분류하면 세 종목으로 분류하면 단답 단답에는 전력 설비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감리 도면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수변전 설비 그것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시퀸스 제어 또는 PLC 제어 시퀸스 PLC 통틀어서 시퀸스 및 PLC 제어라고 제가 부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답에 대한 내용은 바로 제가 수업해요 제가 단답을 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변전 설비하고 시퀸스 PLC 제어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맡는 거죠 좀 나눠서 자 일단 첫 번째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의 실기 출제 범위는 이런 세 과목이다 통틀어서 자 그 다음에 매외 여러분들이 1차 필기 볼 때 1차 필기 볼 때 한 과목당 객관식 문제에서 20문제씩 봤을 거예요 그래서 총 5과목에서 100문제 출제했었죠 그죠? 거기서 60점 받았단 말이야 자 실기는 필기하고 좀 틀려요 말이 틀려요 뭐냐면 완전히 100% 주관식 문제로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단답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시퀸스 PLC 제어 설비 통틀어서 매외 한 시험당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 출제돼요 작게는 16문제 출제될 때 있고 좀 많게는 18문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기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제가 작게는 16문제 많게는 18문제 풀 것이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그 세 과목 단답 그 다음에 수변전 그 다음에 시퀸스 PLC 제어 있죠 그러면 그 세 과목에 대해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될까 출제 비중이 2018년 이전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단답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매 시험마다 거의 단답 문제 비중이 상당히 커요 단답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까 전력 설비 그 다음에 테이블 스펙 도면 그 다음에 감리 그 네 과목 통틀어서 단답이라고 하는데 그 단답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6문제에서 18문제 급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작게는 13문제 내지 많게는 15문제 그러면 총 문제가 16문제에서 18문제인데 실제로 단답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13문제에서 15문제 출제되는 것은 상당히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 기준을 봤을 때 단답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거의 70% 이상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실기 공부하실 때 단답을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이 드리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기에는 수변전 설비는요 이 수변전 설비는 출제 비중이 매외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출제 문제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죠 16문제에서 18문제라고 하는데 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비율을 보면 100점 만점에서 100%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그러니까 단답보다는 수변전 설비는 좀 출제 비중이 좀 적은 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인 시퀸스하고 피해시제어는요 이것도 역시 수변전 설비는 마찬가지로 매 시험마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출제돼요 출제 비중 보면 한 10% 정도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기 전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학습 전략을 세울 때 학습 계획을 세우실 때 뭐니뭐니 해도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으로 집중 공략하셔야죠 그죠? 그랬을 때 단답 우선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단답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하신다면 거의 합격권을 이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단답을 받아 충실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수변전 설비에 한두 문제 나올 때 출제될 때 그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수변전 설비는 한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한 문제가 그 배점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수변전 설비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한 문제에 출제되다도 그 한 문제에 대한 점수 배점이 한 10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10점짜리야 상당히 비중이 적은 편은 아니죠 그 다음에 시퀸스 제어는 이제 한 10% 내로 해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알겠지만 단답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 다음 순서가 수변전 설비가 그 다음 순서로 출제되고 시퀸스는 이제 출제율이 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공부 시간을 갖다 투자하실 때 단답을 최우선적으로 집중 공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수변전 설비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퀸스를 갖다 공부하는 순서로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제가 출제 비율 출제 비중을 갖다 분석해 봤잖아요 그랬더니 역시 압도적으로 단답에 대한 출제 비중이 상당히 컸죠 그러면 그 출제 경향이 높은 출제 비중이 높은 단답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거냐 단답 부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세분하게 되면 단답에는 제가 전력 설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전력 설비 근데 전력 설비 내용을 갖다가 또 안에 세분해 보면 그 전력 설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전원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하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있고 계측기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게 일단 전력 설비야 근데 전력 설비가 출제가요 10문제 내지 12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보면 전력 설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거의 과반수 그죠? 50% 출제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답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단답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중에서도 단답의 내용에서도 뭘 집중으로 공개할 거냐 우선적으로 이 전원 부하 발전기 개척기기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전력 설비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력 설비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셔서 강해지기만 한다면 그죠? 이해력이 높게만 유지한다면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에서 일단 과반수 정도 한 50점 정도는 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단답의 내용에 테이블 스펙이 있다고 했죠 그죠?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 정도 출제돼요 한 문제 근데 그 한 문제 출제되는 게 적게는 5점짜리가 낼 때 있고 많게는 10점짜리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 스펙이 한 문제라고 해서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야 왜? 만약에 문제가 배점이 높은 상태로 된다 그러면 10점짜리 내버리거든요 100점 만점에서 10%니까 10점짜리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스펙도 반드시 우리가 공략할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리가 있어요 감리 감리가 또 한 문제 출제돼 근데 감리가요 예전에는 시험에 없던 거야 범위에 근데 얘가 2016년도에 새로 신설된 분야야 그래서 16년부터 감리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감리는 한 문제 출제되는데 그 출제됐을 때 문제 배점이 몇 정도 되느냐 한 5점짜리 5점짜리 그래서 5% 정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도면이 있어요 자 도면도 한 문제가 출제돼 근데 도면은요 감리 뒤에 2018년 그죠 작년에 작년서부터 2018년대 신설된 분야야 그러니까 2017년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도면을 갖다가 공부 안 했었죠 근데 2018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분야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면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도면도 역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점은 한 5점 정도 5% 정도 출제되더라 근데 지금 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면 요 지금 도면이 한 문제 출제돼서 5점 정도 5% 출제되는데 작년에 새롭게 신설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신설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도면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 정도에서 한 5점 정도 출제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작년에 신설됐다가 2019년 올해로 이제 2년차가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도면 문제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작년에 한 문제 냈으면 올해는 한 두 문제 정도로 확대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처럼 한 문제 그냥 계속 이어져서 계속 출제할 가능성도 있고 조금 더 약간 도면 쪽을 갖다가 좀 확대하겠다 출제 비율을 한다면 올해부터는 도면이 한 문제가 아닌 한 두 문제 정도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 그건 유념하시면서 도면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답에 대한 공부를 이제 앞으로 재반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니 뭐니 해도 전력 설비 분야가 열 문제 이상이 출제되는 거니까 거의 50% 육박하게 출제되는 거니까 일단 집중 공략할게 단답 부분에서 전력 설비 쪽을 갖다가 집중 공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스펙 그 다음에 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 쪽보다는 먼저 도면 쪽을 먼저 공략하라 도면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답을 갖다 세분하면 이런 출제 경향을 보이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할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게 2018년 이전까지의 출제 경향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거냐 그런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내용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실기를 공부할 거니까 과연 그렇다면 두 번째 2019년 실기 시험 대비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최상의 우리가 학습 방법 전략을 짜보자고요 한번 저와 같이 자 첫 번째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단답 그 다음에 수변전 그 다음에 시퀸스 체어 중에서 압도적으로 단답에 대한 출제 비중이 월등히 높다 결국엔 단답이 실기 합격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올해부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2019년 대비 실기 공부하실 때 당연히 첫 번째 단답 출제 범위에 대한 학습에 절대적인 시간을 갖다 투자하라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단답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전력 공학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전력 공학 여러분들 1차 필기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1차 필기 공부하실 때 공통적인 감옥이 전력 공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 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설비 기준이 있었단 말이야 뭐 전자기학이나 회로 이론 같은 경우는 실기 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실기 때 필요한 내용이 뭐냐면 필기 때 공부했던 전력 공학 그 다음에 전기 기기, 설비 기준 이 세 과목이 실기 때 많이 연관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수업 들으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기 교재 보시면서 1차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 전력 공학, 전기 기기, 설비 기준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집중 공료하시라는 얘기죠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전력 설비 쪽 파트 전력 설비 50% 출제가 되는 전력 설비 내용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필기하고 관련이 없던 것들이 있어요 새롭게 이제 실기 때 등장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조명이라든가 조명 내용이라든가 예비전용 설비라든가 개측기 사실 조명이나 예비전용 설비, 개측기란 같은 지금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실기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는 용어일 거야 이게 조명, 예비전용 설비, 개측기는 1차 때 필기 때 공부 안 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답 공부하실 때 첫 번째 1번은 첫 번째 순서가 1차 필기에 관련이 있던 과목에 관련된 실기 내용을 먼저 공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필기에 관련이 없던 내용들 그것 다 두 번째 순서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첫 번째 내용이 공부하기 좀 더 편하고 두 번째 내용은 약간 생소하니까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한번 예를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설된 게 2018년도에 신설된 게 도면이죠 제가 도면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실제 배선도 우리가 옥내 배선에서 전기선이 어떻게 들어가고 조명은 어떻게 달고 스위치는 어떻게 키고 그런 도면에 대한 배선도 이해 및 관련 문제를 풀이를 정확하라 그러니까 도면은 위에 두 번째 내용보다 더 생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면 쪽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실기 공부하시면 약간 실무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부한 사람 대부분이 실기 어떤 실무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 수험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야 이 도면 쪽은 우리가 실무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배선도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옥내 배선에서 실제 전등을 키고 끄고 하는 그런 조작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라 이거지 근데 간혹 가다가 수험생들이 이제 시간이 적다 보니까 이 도면 공부하실 때 이 도면 자체도 외워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도면은요 외에서 될 만한 공부가 아니야 철저하게 배선도가 어떻게 되는지 배선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세 번째 도면을 공부하실 때는 암기 위주로 공부하시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리가 있었죠 감리 근데 감리는 거의 매회 시험에다 한 문제 나와 그 다음에 그 배점도 5점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감리에 대한 내용이 양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냉장기 생각해야 돼 감리 문제가 한 문제로서 한 5점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감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할 거냐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 네 번째 내용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시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 공부하실 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정도 내용만 즉, 최소한의 분량으로 요점적인 위주로 공부하라 감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거죠 양이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단답에 대한 공부하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거 아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변연설비 제가 첫 번째 단답에 대한 공부 방법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두 번째 공부할 게 이제 여러분들 수변연설비죠 자, 수변연설비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수변연설비는 단답에 대한 내용하고 많이 연결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수변연설비하고 단답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이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단답을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수변연설비 공부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 연관이 상당히 잘 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수변연설비 공부할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첫 번째 단답의 내용의 전력설비하고 계측에 관련된 연관된 수변연설비부터 먼저 공부하라 이거지 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답 공부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반복적으로 내용이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즉, 수변연설비는 염두에 조금은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수변연설비 염두에 좀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점을 느끼냐면요 계속 기출문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어? 앞에 1번 문제하고 지금 2번 문제의 수변연설비 문제가 비슷비슷하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번 문제도 또 비슷비슷하네? 즉, 수변연설비 문제는요 어떤 수전 결선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비슷비슷한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돼 그래서 염두에 공부하시면서 1번 문제 풀면은 2번 문제가 연관성 있고 2번 문제를 풀면은 3번 문제가 또 관련이 있어서 공부하기에 수월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수변연설비에 대한 문제를 계속 풀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출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라 이거지 그러면 공부하기 쉬워져요 수변연설비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 이거지 우리 교재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변연설비 공부하다 보면 약간 낯설한 게 뭐냐면 어떤 도면을 그릴 때 심벌기호야 그죠? 전압계는 어떻게 그리는지 도면에다가 그 다음에 스위치는 어떻게 그리는지 그 다음에 차단기는 어떻게 그리는지 변압계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그 심벌기호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변설비의 결선도 완성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심벌기호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결선도 완성하는 능력을 갖다가 좀 많이 높여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의 두 번째 반복적인 내용이 출제된 경우도 있지만 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똑같은 형태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그런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그 내용에 어긋나는 게 있어 조금 약간 특수한 형태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특수한 형태의 문제 유형 시간을 갖다가 가장 최소해서 시간을 갖다가 적절히 배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변연설비에 대한 공부 방법은 일단 단답에 관련된 내용하고 중목되는 내용을 먼저 공략하시고 두 번째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형태를 갖다가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신벌기호라든가 결선도 갖다가 결선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수한 형태의 문제는 시간 투자를 갖다가 최소화해서 시간을 전략하라 이게 수변연설비 공부하실 때 어떤 학습 요령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이 시켄스하고 PC제어죠 근데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이 시켄스 및 PC제어는 그 세 과목 중에서 출제 비율이 가장 적다고 그랬잖아요 시켄스, PC제어는요 가장 주안점이 뭐냐면 가장 중점적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압축해야 돼 공부하실 때 시켄스에 대해서 시간을 갖다가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패가 이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퀀스는 뭐냐면 공부하실 때 시간 투자를 최소화하라 그게 이제 요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시퀀스는 전반적인 내용 숙지에 최선을 다하라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시퀀스에서 엔드 회로, 그 다음에 오아 회로, 넨드 회로 그 다음에 시퀀스의 간단한 결선도,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숙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출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실제 문제에서 일단 많이 익숙해져라 그러니까 시퀀스는요 공부하실 때 기본 내용을 갖다가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빨리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실제 기출론을 풀면서 시퀀스 구성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나치게 우리가 시퀀스 기출문제 풀다 보면 또 약간 특수한 경향을 띄는 그 시퀀스 문제가 있고 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에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이거지 역효과는 수가 있다 이거죠 단답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시퀀스에 투자하게 되면 따라서 세 번째 지나치게 특수한 형태의 문제 시간에다가 투자를 갖다가 최소화하라 그래서 시퀀스의 공부 방법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2019년 대비 실기 공부하실 때 단답의 비중이 가장 널등히 크니까 단답에다가 가장 철저하게 공부 위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이제 수변제는 어느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시퀀스는 시간 전력을 최대한으로 줄여라 이거지 그죠? 그게 전체적인 실기 공부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실 거란 말이야 네 번째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실기라는 것은 매 시험마다 16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출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16문제에서 18문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제에서 15문제 정도는 거의 교제 내에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나머지 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는요 교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새로운 문제가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갖다가 공략하려면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를 갖다가 학습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세 과목을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기출문제를 갖다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또 학습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한 문제까지도 철저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기르셔야 돼요 기출문제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켜라 통글을 넓히자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가 2014년서부터 2018년까지 그럼 2014년에서 2018년 과년도 문제라고 하면 5개년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5, 6개년 기출문제를 문제부터 학습을 철저히 하라 간혹 가다가 좀 욕심을 내서 욕심을 내서 물론 시간이 많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험생들 가운데서는 욕심을 내서 2014년 이전 거부터 푸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야 공부할 시간이 그래서 자기가 남은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시험장 갈 때까지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할 시간이 되겠는가 그걸 갖다가 미리 철저하게 예상을 해서 만약에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그러면 과감하게 2013년 이전 거는 버려버리고 2014년부터 2018년 5개년치 문제만 철저히 반복해서 학습하라 이거죠 절대로 과용을 부리시면 안 돼요 너무 큰 욕심은 또 문제가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14년부터 2018년 과년도 문제 중에서 또 좋은 학습 방법이 뭐냐면 효율적인 게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문제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난이도가 어렵고 배점이 높고 그 다음에 문항수가 많은 그런 문제들은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 어떤 문제는 한 문제 공부하는데 한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보다는 5분 내지 10분 이내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도 난이도가 비교력 쉬운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도 접근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다소 특수한 형태의 문제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법이 기출문제는 2013년 이전 거는 아직은 보려 두고 2014년부터 2018년 5개 년치부터 먼저 충실히 공부하라 이것도 반복해서 학습해서 그 다음에 이 5개 년치 문제 중에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활용하려면 난이도가 비교력 쉬운 문제부터 먼저 공략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년치 문제 중에서 약간 다소 특수하고도 좀 난이도가 어려운 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보완해서 공부하면 되겠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반복학습에 의한 실수를 최소화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실히 공부하고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그럼 막상 시험장 가서 이제 2차 실기를 갖다가 시험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필기하고 달리 이거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서술해야 된단 말이야 또 어떤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막 출제된단 말이에요 근데 풀 수가 있었어 충분히 정확히 풀 수가 있었는데 이제 약간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꾸 쫓기다 보니까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간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계산 문제에서 계산기가 다 잘못 활용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계산 오류가 난다든가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이론 내용 갖다가 설명하는 그 서술적인 내용도 착각해서 엉뚱한 답을 다 적는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합격할 만한 수준이 되는 분들도 불합격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실수를 갖다가 최소화하라 그 사소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평상시 때 계속 반복 학습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니까 풀었던 문제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보다 철저하게 내용 정리해 두시고 계산 문제도 뻔히 아는 계산 문제도 계산기를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활용해 본다든가 해서 내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가 그런 내용 갖다가 반복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소한 실수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번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기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남들보다는 실기 공부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이런 학습 방법을 참고하셔서 실기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하면 실기가 그냥 쉬워지나요? 세상에 쉬운 공부는 없죠 그죠?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하다 보면 실기 공부가 필기보다 좀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당연히 1차 필기보다는 2차 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분명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거는 2차 실기는 1차 필기보다는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근데 그 어려운 2차 실기도 때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잘 잡으시면 조금 어렵다는 게 조금 덜 반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가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어차피 2차 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공부라면 조금 더 시간 배분을 잘하고 정확한 학습 계획을 잘 잡으셔서 실패율을 줄여야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하고는 어렵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 공부 방법을 찾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2차 실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1차 필기보다는 더 철저히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돼 그래야만이 2차 실기 때 합격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절대로 2차 실기가 2차 필기처럼 그 정도 무난하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관식은 조금 객관식 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려워요 그 2차 실기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2차 실기 공부도 여러분들이 잘 많은 학습 계획을 잡으시면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은 뭐냐면 공부를 쉽게 한다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수업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을 갖다 해 두시고 2차 실기 공부하실 때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대비 실기 오리에틀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실기 본강의 때 여러분들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뵐게요